스트레스 받은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? 눈에 확 띄어요. 실제로 우리 퀭해지는 거 있잖아요, 눈이. 눈 밑이 이렇게 좀 패이는... 이렇게 쏙 들어가요. 눈 밑이. 또 하나는 피부 발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? 실제로 구토를 하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변이 안 좋아지고 이건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혈을 이렇게 많이 하죠. 또 신체중 어디를 계속 핥고 이런 식으로 자근자근자근. 이렇게 긁는다거나. 그럼 어떻게 마사지 같은 걸로 좀 풀어줘야 됩니까? 어떻게 해줘야 돼요?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들 데리고 편안한 곳에서 산책해주고 물도 주고 이런 아주 가벼운 활동만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없잖아요. 나가면 너무 좋아해. 특별한 걸 해줄 생각하지 말고. 딱 걔가 좋아하는 걸 느껴 우리가. 다음 번에